최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거리에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미군기지 이전으로 상권이 죽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공방이나 공연장과 같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동두천시를 경기북부문화거점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 거리 자체가 예술인 동두천시 보산동. 상가 벽마다 화려한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고 상가 곳곳에 아기자기한 공방이 들어섰습니다. 미군이 떠나가고 침체됐던 이곳은 2015년부터 색다른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 공방사업으로 해서는 닫혀있던 빈가게들이 다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그래피티 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진작가들도 찾아오고 외부에서도 오셔서 사진들 찍어가시고 경기문화재단과 동두천시가 동두천을 경기북부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연장인 두드림 뮤직센터를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마을 자체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드는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동두천시의 42%를 차지하는 미군공여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프로젝트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기관과 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단위의 어떤 협력, 전략적 협력의 시대가 오늘의 협력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다른 점이 될 것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동두천을 지속가능한 문화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